아 동상아 저 차 아까부터 쭉 따라오고 있어 휴대폰 좀 빌리자 산아 연락도 없이 내가 안 와서 걱정하고 있을거야 소시 시기가 왜 소시 소시 어디있어 도겸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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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래 어 눈좀 떠봐 우리 아이를 어떡하라고 도겸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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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심해 내 아들 앞에 한 번만 더 얼쩡거리기만 해 그땐 딴 세상에서 살게 해줄 테니까 당신 기아이 나야겠어 나 좀 도와줘 이런 건 딱 처음이잖아 도와줘 도와줘 정빈